거의 20년 넘게 늘 불안하거나 아니면 화가 나 있거나 아니면 강박 속에서 그렇게 살았는데요 2월부터 지금까지 스님들의 지침에 계속 따르려고 지난 2월부터 그러고 나서 처음으로 불안이나 어떤 화나 이런 게 없는 상태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전보다 훨씬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됐고 그리고 욕심이나 어떤 식탐에 대한 그런 것도 많이 줄어서 그래서 체중도 많이 줄고 건강검진을 했는데 이건 좀 웃길 수도 있는데 치료 검사를 했는데 원래 1.0, 0.8 이런 식이었는데 1.5, 1.2가 됐더라고요 1.5, 1.2가 됐더라고요 아니면 집중력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말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영화 스님들께 너무나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니요 глав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마 사실 시간입니다 합니다 예 하다